형님, 저희가 올렸던 친일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희 직원한테 쌍욕해 놓고 욕 안 했다고 누가 오리발 뺐나요? 저 시악이고 지갈이야. 아 지갈이요.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좀 재밌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생각보다 파장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 오시는 분들마다 그 아기 누구냐. 진짜 내가 전화하고 싶다. 엄청 오시는 분들이 진짜 싫어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지? 네. 와 또 감사한 부분이다 그지? 제가 느낀 거는 욕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제가 이거 딱 연비를 아까 방금 봤는데 아니 2.5 엔진이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16.6이라는 공인 연비가 찍힐 수 있지? 아 연비 진짜 좋대. 연비 진짜 좋고 냉정에 솔직히 그 분 있지? 내가 봤을 때 딱 500만 원 주고 와서 이거랑 예를 들어서 K5 비교해 주잖아. 이거 그 분 알티마 사. 맞죠. 그지? 네. 그래서 죄송한데 네 여러분들. 오늘은 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했다고 하면 자신 있는 매물 알티마 550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진짜 자신 있는 500만 원대 정말 깡패 같은 매물입니다. 알티마 준비했고요.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0 4년 2월 등록 주행거리 약 15만 킬로대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리에선 누리 없고 사고력에서는 탕금이 뒤쪽에 양쪽으로 두 곳씩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리산의 알티마 2.5 등급이고요. 금액 550. 550인데 썬루프 내비까지 올려놨습니다. 외관실래 보여드릴게요. 준사 이제 우리가 또 찍으면서 네. 이 라인업 차를 냉정하게 또 봤을 때 평가를 하잖아요. 그지? 얘는 500만 원대 지금 킬로수가 15만 킬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 있다. 얘만큼은 그지? 네. 얘만큼은 정말 배신을 하지 않는다. 장구 장면에서도 그렇고 연비를 오프닝 때 읊었지만 얘가 2.0 소나타보다 연비가 훨씬 잘 나와요. 자연읍기 엔지니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출력도 좋고요. 옵션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알티마는 여러분들 자신있게 전화 주셔서 저 계약금지 넣겠습니다.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서 알티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컬러는 그레이. 그레이 색깔이고 다시 한번 고지 드리면 저희는 친일파가 아니라는 거. 진짜 그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헤드램프 안개 등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 자 앞쪽 타이어는 잔흐량은 한 30% 정도 남아 있네요. 이렇게 휠은 기스 없이 깔끔하고 위쪽에는 썬루프 내비. 그러니까 알티마를 봤을 때는요. 썬루프 빠진 거나 중간에 내비를 안 설치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는 포인트로 체크하시고 버튼 시동 전동 열선 기본으로 다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죽 시트인데 가죽 시트 재질이 아직까지 이렇게 쿠션감도 살아있다. 보시면 되고 자 2열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2열쪽에 암레스트 있고 열선이 따로 추가로 작업해놨다. 그치? 네. 원래 없는데 2열에도 추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뒤쪽은 앞쪽보단 훨씬 더 여유있는 타이어 트레이드 보여주고 있어요. 한 4, 50% 정도 남아있고 2.5 SL 등급이고 얘는 장전보다 시세가 안 빠져. 아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얘는 500, 600, 700 선으로 해가지고 연식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이런 벤츠 같은 거 1년에 적게는 200에서 300, 400만 원씩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큰 가격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냉정하게 정말 극가성비로 그치? 국산차 K7HG 가셔도 돼요. 하지만 RT 말 보셔도 된다라는 거 충분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트렁크는 공간상태 보여주세요. 정말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상태는 넓습니다. 이제 매번 고지하려고요. SM5랑 부품화 안에서 수리 문제없고 센터 있고 문제없고 부품수급 원활히 된다. 이렇게 다 가능한 아이템화입니다. 색상도 너무 좋아해. 그레이 컬러에 단독 550.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실내 옵션 들어왔고요. 역시 15만 킬로를 달렸다라고 하기엔 실내 상태 엔진 밑에 소음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거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저희가 물론 영상에서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표현을 안 좋은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청 좋은 걸 가지고 제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적당하게 나름 기준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진짜 괜찮네요. VDC 트렁크 열선 이렇게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왼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 크루즈 기능이 있고 주행거리 15만 킬로대 깔끔합니다.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에어컨 잘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이렇게 에어컨 공주기 버튼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고차를 보실 때 대부분 외관 실내 보시고 엔진 미션 컨디션 보시고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 구매하시는 것들 계약금 넣고 출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 다른 차종은 모르겠지만 알티마만큼은 알티마만큼은 정말 상태가 좀 좋다.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10원만 킬로 치고 아니 그냥 기스 하나 있는 중수야? 대시보드가? 너무 깨끗해. 그치? 그래서 연비도 무난해 지금 연식도 괜찮아. 가성비로 HG렌저 K7 좀 너무 오래되고 이제 이래버리면 조금 맘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치? 근데 뭐 알티많은 근데 HG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솔직히 그 2.4 엔진 뻗은 거 본 적은 없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런 게 걱정이다. 그 2.4 세트라인 중이 걱정이시면 저는 알티마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확실히 그치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정답? 500만원대 정답이 알티마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도 영상을 놓고 차종별로 판매율을 비교를 해보면 알티마는 진짜 예를 들어서 열대 올렸는데 열대가 다 안 팔린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사하던가 이게 올렸는데 안 팔리지가 않잖아. 그치? 거의 계약 확률 100%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버리면 저도 알티마만 찍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 팔리잖아. 근데 안 그러는 게 또 매물이 없어.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고 입고되면 바로바로 팔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고민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차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중고차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인기 있는 차들 가격대별로 내가 딱 잡아야 될까? 잡을 때 잡고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것들은 선택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이 중고차 살 때도 필요합니다. 뭐 하지만 500만원대 알티마는 저는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운전 해봤는데 잡소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니싼 알티마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니싼 알티마 금액 550 차 정말 괜찮습니다. 전액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지금 수원에 도이치에 있습니다. 진짜 장기렌치 서비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 sotto یں